생산확인 조금 이런식으로 이쪽으로 던져서 이게 슥 흘러서 저쪽에서 입질받는 형태로 지금 낚시가 계속되고 있어요 비공도를 2개를 분납 했습니다 약간 여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어 수심이 깊기 때문에 분납으로 해서 달아졌어요 한쪽에다 달면은 너무 바닥을 찍어버리고 몰아서 달았더니 애매하게 깊은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엥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저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자 입질 예상지역으로 왔고 아 지금도 톡톡 치죠 따먹는거에요 아 지금도 톡톡 칩니다 현재 톡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잘 왔어 오케이 여기가 지금 미끄러워서 가기가 조금 애매한데 오케이 떳고 공기좀 매기고 파도가 올려주면 어허 또 힘쓰네 나와아 오케이 이런것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즐기셔야 되요 여러분 이런거를 다 즐기셔야지 이걸 막 강제진압한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어우 대탄성 뭐 이런것도 좀 체크를 해보고 이럴때 줄의 인장형 뭐 3호줄로 썼기 때문에 충분한데 그래도 약간 여기에서 이제 띄워놔야 이는 이제 파도로 인해서 어허 또 나가네 오케이 약간 이게 불안한 소리를 내네 웅웅 소리가 나지 자!! 생산화 galera 격신간 누굽니까